안녕하십니까? 우리 성모병원은 샌디에고 교민들이 편안하게 정확한 진단과 함께 진료를 받으실 수 있는 앞서가는 병원입니다. 이곳이 종합검진센터입니다. 검진 받으시는 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원스톱 시스템으로 한 장소에서 단 3시간 만에 종합검진이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. 골다공증 검사와 체지방 측정 그리고 폐활량 측정을 하는 곳입니다. 환자의 진료 기록과 사진을 원하시는 곳에서 다른 의사와 공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. 또한 내시경이 끝난 후에는 편안하게 주무실 수 있도록 수면실을 리모델링 하였습니다. 우리 성모병원은 온 가족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앞서가는 병원입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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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